우리가 여기서 기대될 문화입니다. 이제는 2020년 할렐루야 대회의 중국인 의원들 조직위원 또 홍보, 동원, 안내, 재정, 안전 절대 필요합니다. 하느님께서 교회가 수 있는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느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번 대회를 이어서 하느님의 큰 목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대회장인 우리 루스코 목사님, 또 부대장인 김 목사님, 중기 의장인 모든 중기 의원들, 우리 홍보, 동원,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합친해서 이 사회장에 주여 외치고 필요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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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NAGEN don't you and dem't you. I am a mother, with a franchise and husband. 아버님께서اع 하나님의 감겨서도, 젊은 사람을 해드리고, 경협은 인사łos 주시고, 아버닷 Nepal, physically, 한국군을 내 쓰는 영護, 2030년 할렐루야, 将을 가해odynamic Timeго, 공ieli가这是 genauerian ever-nado. 무사히 입으신다면 원 нам을 삐겁니다. 내 신어도 .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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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시오 오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시오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여 주시옵시오 아버지님은 대강을 은숙한 목사님을 일시의 부대는 김웅 목사님의 주변은 아버지님의 부모 이인은숙 목사님 모든 대교통과 모든 주변에 대해 함께하여 주시옵시오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오 생명을 해 주시옵시오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시오 하나님께 도와주시옵시오 모든 준비 하나하나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오 공부가 잘 들여지게 도와주시옵시오 동물을 다 사모하는 대안 동문되게 하여 주시옵시오 안내가 잘 들여지게 하시고 재정적으로 한 번의 부정한 영혼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을 켜고 주시길 바랍니다 공부가 잘 들여지게 하여 주시옵시오 교회와 모든 성반이 하나하나가 하여 주시옵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유기해 도와주시옵시오 특별히 아벌로랑 성명하여서 아벌로랑이 백여빈 감겨서 안전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느님의 하느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시오 아벌로랑 너무 많은 사랑을 유기하시고 안전한 감기에 불신한 평강에 넘치기 가운데 성명의 역사가 아벌랑 처벌이 이 교회의 교회의 아벌로랑 교회마다 이 교회의 주의 품을 두시고 예를 들여하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시길 믿습니다 주여 보이들어 주예더니 오늘 모델날이다 회개하고 회개하며 하느님의 삶을 통하여서 부르는 때 하느님 회개하시길 오늘 우리 모임까지 우리 교대가 해가 있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느님과 하느님의 음성을 듣고 하느님의 뜻을 이뤄드리 아바리오는 모형되게 하시고 2020년 하느님과 하느님의 부마들에 가득해 역사의 음성을 믿습니다 전체를 줄게 원탁드리니 감사하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